여러분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은요 정보 취합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 권한만 있습니다 오바한거죠 검찰이 어제 변명을 했죠 어떤 변명을 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수입했다 여러분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은요 정보 취합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 권한만 있습니다 오바한거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 권한만 있고 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검찰 조직에 관련 규정상 수사정보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법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집행해야 되는 놈들이 그 어디에도 검찰은 수사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 안에는 아직도 이거 불법적인 단체죠 수사정보 담당관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자리입니다 그 어디에도 들 수가 없어요 즉, 검찰이 정보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수집만 가능하다는 해석이에요 이 수사정보 담당관들은 법관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법관의 성향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 즉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지 판사의 성향, 신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승태 사법농단은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직접 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수사했던 사건이죠 이렇게 대법원장에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 수사를 했던 검찰이 판사 3평 수집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 이건 기가차를 노리시죠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양승태가 했던 게 불법이라고 하면서 양승태를 구속시켜놓고 양승태가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걸 보고 그거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판사의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갔죠 어제 오늘 사법부 분위기는 압수수색 자료를 용도에 벗어나 대검이 중요한 형사사건, 즉 윤석열 총장의 관심사건 등의 판사의 성향과 세평 등을 전용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과 불쾌감에 격양된 분위기 지금 판사들, 판사들도 어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판사님들이요 이 새끼들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통해서 우리 정보 다 가져가서 그냥 윤석열 총장 관심있는 사건에 모든 우리 판사들의 뒷조사를 다 해갖고 이것들이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격양된 어떤 모습들을 오늘 판사들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역시 발빠르게 TV조선이 단독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혐의가 강력히 의심이 되니 법원이 영장 발부 상황이 이루함에도 윤 총장은 인정,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했고 역시 발빠르게 이걸 어떻게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을까? 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한 이유는 혐의가 강력히 의심이 되니 법원이 영장 발부 아, 대검 수사... 아, 어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무부 감찰에서 수사주의를 하면서 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다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니까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대요 오늘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TV조선에서 바로 단독으로 쓰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거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거 같으면 대검 정보정책관실 이룬 거는 함부로 법원도 대검과의 사의를 생각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하잖아 과거 같으면 대검 정보정책관실의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판사가 영장을 내준 건데 이런 건 대검과 법원이 굉장히 각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이렇게 대검 수사정보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은 오히려 이게 더 웃긴 게 뭐냐 대검이 이 정보를 TV조선에 흘려줬다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내용을 TV조선에 흘려줬다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이제 윤석열이가 주요 사건으로 다뤘던 여러 가지 정경심 교수님, 조국 장관님 사건뿐만 아니라 유재수 사건임, 조국 장관의 감찰무마라고 부르는 사건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울산 선거개입 사건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패거리들이 정략적으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법부가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의 악행이 윤석열 총장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사법부가 그 다음에 화살이 여기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못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의 분노는 사법부를 향하겠죠 그러지 않아요? 사법부는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검찰보다 사법부가 촛불을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얘네들이 기소를 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더 냉철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이것들 봐라 우리도 사찰을 했어? 이 새끼들이 그거 돼도 않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굳이 검사들이나 검찰과 굳이 각을 세워갖고 어떻게 보면 법률가로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갖고 판사분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판사분들도 있고 정의로운 판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랬는데 판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사실 여태까지 그냥 검사들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거 해갖고 읽어줬는데 이거 보면 앞으로 저는 윤석열 사단이 여태까지 정경신 교수님 그리고 조국 장관님 여러 가지 울산 사건 그 다음에 감찰무마 이런 사건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사법부 개혁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죠? 23일 정경신 교수의 재판도 정상적인 재판관이라 그러면 저는 공소 자체가 유지가 되기 힘든 어떤 검찰의 공소장인데 그거를 받아주는 것도 저는 재판부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진짜로 사법부에서 제대로 본인들이 감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을 혼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윤석열 총장의 그 패거리들의 재판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하게 봐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